음주는 폐가망신의 지림길입니다. 폐가망신은 집안을 무너뜨리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뜻으로 개인의 잘못이 가족에게까지 미쳐 집안을 망가뜨린다는 말이죠. 탈모두, 술이 머리에 들어가면 비밀이 밖으로 밀려나간다. 신화신해성 도난차량서 쿨쿨 음주측정거부체포 그룹 신화의 멤버 신해성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그가 타고 있던 차량에 대해 도난신고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절도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인데요.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신해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죠.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량 안에서 자고 있던 신해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해성은 거부했죠. 그가 타고 있던 차량은 도난됐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주인이 신해성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함에 따라 신해성이 이 차량에 타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신해성은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됐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제에 해당하는 0.097%였죠. 1998년 그룹 신화의 메인보컬로 데뷔한 그는 최근 솔로로 활동 중이며 신화 멤버는 에릭, 이민우, 김동완, 신해성, 전진, 앤디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